안녕하세요. 저는 맥브라인입니다. 저는 맥브라인입니다. 오늘 편의점에서 살 음식은 지금 한 11시 정도 됐는데 모든 정식 모든 초밥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초밥. 초밥이 5천원입니다. 초밥. 그리고 튀김으로. 그리고 물 600원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좀 허접해도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는 뭐든지 습관이 되면 나중에 또 장비 업그레이드 했을 때 잘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잘하면 어디 있어야 하면서 보는거지. 그렇죠? 이거 뭐가 많이 틀었네. 오스타드. 생 와사비. 들을건 다 들었어. 야. 미니. 사시미. 사시미 단장 소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아. 그나저나. 아. 되게 꼽고. 간장. 여기 뭐가 있냐면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개미가 들어왔어. 그리고. 그리고 새우. 새우. 새우초밥. 뭐야. 간장이 나왔는데. 뭐라고 가냐고. 1분이 안 까지구. 어휴. 아휴. 야름나. 왜 이렇게 안되냐. 안 까지네. 3분이 남았어. 3분이. 간장이 안 까지네. 안 까지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따져야지. 고객인데. 엄연히 고객인데. 내가 예. SNS 때 안울질 알아? 어휴. 이게 뭐야. 시간이 오버됐으면. 물이 필수야. 시간이 3분이 남았어. 10시 50분 다. 어휴. 아휴. 나. 이 층이. 가위 같은거 있는데. 어휴. 어우. Beij. 굴은角 solicいて. 목소리가 한 번에 못하니까 잘 준비됐어 우리가 타검해서 와나 어떻게 사람들이 타검해 어떻게 된가 너가 못해 우리가 뭐 이티야? 우리가 이티야 어디에 애개있냐고 그런 걸 그렇게 쳐다보는 것도 있길래거든 더럽게 쳐다봐 새로 와서 이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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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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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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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 나 이제 지금 지금 아기고 있는 거 아 커피 감사합니다.